안녕하세요 예진입니다. 오늘은 내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보이스 클로닝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로그인을 해주세요. 만약 아직 회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구글, 페이스국, 라인, 카카오톡 계정으로 20초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잠깐! 혹시 비용이 걱정되시나요? 슈퍼톤플레이는 매달 3천 크레딧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가볼까요? 왼쪽에 보이스 클로닝 아이콘을 클릭하고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이스 클로닝은 총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천 대본으로 녹음하기에요. 원하는 대본을 선택하거나 흰색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 다른 대본을 고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내 말투로 자유롭게 녹음하기입니다. 대본 없이 본인의 평소 말투로 편하게 녹음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법은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네요. 원하시는 대본을 골랐다면 계속하기를 눌러 녹음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녹음할 때 유용한 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하는 텐션과 말투를 마음속으로 상상하며 자연스럽게 연기해주세요. 둘째, 최대한 조용한 공간에서 녹음해주세요. 셋째, 발음은 명확하고 또박또박 말해주세요. 녹음을 마친 후 본인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다시 녹음도 가능하니까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자유롭게 시도하세요. 자, 벌써 보이스 클로닝이 끝났어요. 정말 간단하죠? 지금 바로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말하는 내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화면에서 이 보이스 계속 사용하기 버튼을 눌러볼까요? 곧바로 프로젝트 화면으로 이동되죠? 여기서 클로닝 보이스 탭을 클릭하면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내 보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만의 목소리로 자유롭게 원하는 문장을 입력하고 들어보세요. 여기서 잠깐! 보이스 클로닝이 정말 실제 목소리처럼 복제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두 개의 목소리 중 어떤 것이 실제 사람의 목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예를 들어 이제 페이스타임이나 우리가 이제 화상회의를 한다고 해요. 절 따라오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따라오는 센터 스테이지도 지원하고요. 데스크 뷰라는 게 새롭게 추가됐거든요. 데스크 뷰 누르면 이 웹캠으로 바닥에 있는 걸 찍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페이스타임이나 우리가 이제 화상회의를 한다고 해요. 절 따라오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따라오는 센터 스테이지도 지원하고요. 데스크 뷰라는 게 새롭게 추가됐거든요. 데스크 뷰 누르면 이 웹캠으로 바닥에 있는 걸 찍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사실 이건 슈퍼톤 플레이 직원 중 한 명의 목소리랍니다.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따뜻한 답글로 찾아가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예진이었습니다.